싱가포르, 준비됐나요? 싱가포르, 준비됐나요? 저에게 인프라! 네, 우선 저희가 2년 만에 싱가포르를 찾아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보고 싶었던 이 스킬에서 정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준비됐나요? 싱가포르, 준비됐나요? 일단 제가 싱가포르 예전에 콘서트 하러 왔을 때 멤버들이랑 같이 수영장에서 너무 재밌게 놀고 또 칠리크랩도 정말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일단 가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 그 호텔 위에 배가 있는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시간이 된다면 그곳을 꼭 방문해서 다시 한번 수영을 하고 싶습니다. 거듭а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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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쭉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일 공연 화이팅 He's very handsome He's very handsome You too very handsome 머리 좀 깎아라 도호 형 나이스 최고인 것 같아요 우연히 사랑스러워 You're lovely Lovely boy You sexy I know You perfume You handsome Thank you What else? Lovely boy How do the members usually do in the hotel room when they have the light? 주로 한국에서 가던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주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는 게임도 하고요 팬 여러분들 생각도 하고요 엄마 생각도 저는 인스피릿을 인스피릿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어요 인스피릿을 저희가 2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다시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 인피니트를 그리워해 주시고 또 저희 공연을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공연장에서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공연장에서 다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